네 안녕하세요 재가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어 제가 제목에서도 제가 써놨는데 설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어 이제 막 캐드를 배워서 회사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하고 빨리 해서 정시에 퇴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설계 능력도 또 인정받아서 연봉 인상 뭐 승진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뭐 설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고민일 거에요 어머 그리고 뭐 이제 막 캐드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 분들 뭐 그리고 신입사원분들이라면 당장 툴 사용이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에요 특히 이 중에서도 그 신입사원분들한테는 간절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설계라는 게 단순히 캐드를 잘 다루는 것을 설계를 잘한다 라고 하지를 않아요 캐드는 단순히 붓과 스케치북에 불과한 거에요 그래서 어 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이게 캐드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서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그때 설계를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지금은 그럴 일이 없죠 설계자는 이제 캐드라는 도구를 다룰 줄 모르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설계자는 뭐 무조건 캐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기본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캐드는 단지 설계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캐드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캐드를 본격적으로 배운 게 32살 때부터였어요 그때 당시가 아마 2012년 정도 됐을 텐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 대학 졸업도 중간에 어설프게 제가 소방공무원 준비해 보겠다고 몇 년을 또 허송세월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른 넘어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과는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기는 했는데 어 당시 오토캐드 과목 점수가 F였었어요 지금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설계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졸업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그냥 제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일 저 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집 지능 기술 배워본다고 작은 건축회사 들어가서 막노동도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뭐 거기서 건축설 갑자기 막노동 하다가 건축설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오토캐드를 해야 된대요 저보고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오토캐드를 독학으로 처음 익혔습니다 학생 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F였는데 그때는 이제 생업이 달린 문제라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설계를 위한 오토캐드를 독학으로 그때 처음 했어요 책 한 권 달랑 사서 독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가 물론 이제 슬슬 인기가 살짝 올라올 때였을 거에요 아마 그때쯤엔 근데 캐드 같은 교육 영상보다는 게임이나 영화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행히 오토캐드는 그래도 책으로 독학이 가능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오토캐드로 이번에는 플랜트 설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집 지는 일은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어 플랜트 회사는요 이게 이제 플랜트가 뭐냐면 그 공장 같은 데 가면 어 이런 거 좋아요 그 석유화 공장 같은 데 가면 무슨 파이프관 같은 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 주위를 막 돌고 있잖아요 그 파이프가 다니는 길 설계하는 거를 플랜트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랜트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두 달하고 쫓겨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독학으로 해서 한 실력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두 달하고 실력이 없어서 쫓겨났었어요 그래서 그 년도에는 제가 적성에 맞는 일 찾아보겠다고 이 일 저 일 많이 해봤었어요 영업도 해보고 동생이랑 광고 쪽 일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좀 전문적인 나만의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밥 해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짝 배운 오토캐드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간 곳이 직업 훈련 학교였었어요 뭐 그때는 이제 두 달 과정짜리 직업 훈련 학교였는데 그때 오토캐드를 제대로 익혀서 금융공장 설계직으로 재취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설계는 안 하고 잡일만 하는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컴퓨터 설계라고는 그냥 3D 도면 2D로 눌러서 치수 입력하는 게 다였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설계를 하죠 금융이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래서 결국 설계실에서도 쫓겨났어요 이유는요 현장에서 금융이 뭔지 배우고 오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 이게 내쫓으려고 현장에 내보내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장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내보내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는 설계를 하러 갔는데 현장에서 기름칠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는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 기술은 없고 돈 벌어먹고 살 방도는 막막하고 그래서 그냥 꾹 참고 그냥 현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이제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배운 게 금융 조립하는 걸 배웠어요 한 6개월 동안 금융 조립만 했어요 그냥 군말 없이 금융 조립만 했더니 그때 현장 차장님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캠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기 기술을 남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자기 밥벌이 기술인데 웬만해서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배워 간다는 게 진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술 꽁꽁 감추고 안 알려줘요 가르쳐 져서 후임이 치고 올라오는 순간부터 본인의 자리가 위태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맘먹고 보통 이제 신입사물들은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진짜 기술을 훔쳐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차장님이 저한테 캠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을 캠이라고 해요 그래서 MCT 가공이나 CNC 가공을 하기 위해서 캠을 짜는데 이때 쓰는 프로그램이 NX하고 캠 프로그램 중에 파워밀, NX캠, 마스터캠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아무튼 일이 바쁘니까 차장님이 저한테 세세히 다 알려줄 수는 없는데 뭐 그래도 일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하우나 지식들 정도는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때 전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진짜 삭수가 괜찮은 녀석이 아니고서는 이런 행동을 안 한다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저는 저는 그냥 회사에서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생활을 제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나이는 서른이 넘었는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개념이 진짜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때 한참 제가 캠을 익혀 나갈 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토요일날 특근이 있었어요 특근이 있었는데 그날 특근이 오후 6시가 돼가는데도 제가 캠 짜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저 하나 때문에 다들 퇴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끝나야 이제 다 끝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압박감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 때문에 뒤에서 막 수근수근한 소리 들리고 나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캠을 짜야 되니까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하고 시간 초과가 되니까 식은땀은 줄줄 나고 뒤에서는 언제 끝났냐고 닥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 제가 그때 아마 한 한 시간 넘어서 한 일곱시쯤 돼서 이제 겨우 끝났거든요 그때 저 집에 울면서 갔어요 그때 이렇게까지 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나 막 이런 막막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최소한 내가 쓰는 툴은 진짜 잘 다룰 수 있어야겠다 막 독하게 해서 툴 다루는 것은 마스터 해야겠다 막 그때 이제 독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 울면서 갈 때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날마다 일 끝나고 NX 연습을 밤 12시까지 하고 다음날 회사 가고 이랬었어요 이렇게 한 몇 달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캠이 슬슬 손에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캠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금형 조립하고 캠만 그 정도 하니까 금형 구조는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때쯤 되니까 캠도 능숙해지고 NX도 어느 정도 능숙해졌는데 어 한 가지 더 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냥 제품을 직접 설계를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직접 들더라고요 그래서 NX로 제품을 그리는 연습을 해봤는데 제품은 또 공면이 들어가니까 난이도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서피스 모델링을 배워야 하는구나 그때 실감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 마음 먹고 3년간 제가 했던 캠을 그만두고 두 번째 직업 훈련 학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때가 6개월짜리 장기훈련이었고요 NX만 6개월 하는 직업훈련 학교였어요 직업훈련 학교에 가면 모두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시간 떼우는 사람 뭐 놀러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여기 와서 시간을 떼우냐 직업학교에 가면요 훈련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20만원 30만원 정도 한 달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은 하기 싫고 그냥 적당히 시간 떼워서 이 30만원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30번 정도 밖에 안 남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예요 이 기술 배워서 어떻게든 돈 벌은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절박해지면 독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구요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5시까지 정규 수업 듣고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6시 7시까지 남아서 NX를 해요 진짜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날마다 NX를 하면 진짜 실력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밥만 먹고 NX만 하면 돼요 진짜 우리가 밥만 먹고 게임만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잖아요 진짜 밥 먹고 게임만 하듯이 NX만 하면 진짜 실력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땡크하고요 건담 정도는 시간만 들이면 그려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냥 올라가요 저는 저는 여기서 좀 욕심이 더 나서 전투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링의 끝은 자동차와 비행기예요 뭐 멋진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이런 매끈한 자동차 모델링하고요 뭐 F-22 F-16 F-18 뭐 이런 전투기를 그려낼 수 있으면 모델링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모델링을 더 공부할 게 아니라 그때는 설계이론을 공부하면 돼요 모델링은 이 정도 수준이면 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는요 일단 툴을 진짜 잘 다뤄야 돼요 이게 안되면 이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절박함을 가지고 캐드가 자유자재로 그려질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설계는요 그 이후의 문제예요 툴만 잘 다룰 수 있으면 설계는 공부하면 돼요 이론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를 들어서 이제 캐드 연습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 사실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현장에서 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밑바닥에서 일을 해봐야 진짜 설계를 배울 수가 있어요 툴 사용법도 좋은데 현장의 경험 없이 설계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무조건 현장에서 일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이게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 경험이 오늘은 제 과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캐드 잘하는 법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별거 없죠 뭐 열심히만 하시면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이팅 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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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